Q.뭐야 이거? 담았길래 담았길래 오늘 내 기분을 너와 내 운에 담았길래 일단 난 아피곤한 다음에 정할래 생각하기도 저의 I think it's so me 날 귀찮게 하는 사람 또는 평화를 깨는 사람 눈길도 안 주고 난 일방통해 바보 연기 메토렉터 후구로 보는 건 이 자유랩도 분명히 모두에게 존중해서 후위를 베풀고 내 권리 뱉고 생각이 많아 소리를 안 못했어 어쨌든 될 거니까 거면 돼서 떠나기 전에 먼저 뜨면 됐어 그때 나 불편 붙여줄래 이 옆에 이 망을 담아 품어 멀리에 누구나 내가 되길 이 걸리에 죽일 바람에 적어가 살 날리비 스웨덴 주상절리에 하나필래 하나필래 뭔가 답답해 보여 너 어때 하나필래 다 맞길래 다 맞길래 오늘 내 기분을 너와 내 운에 담았길래 어이쿠 사장님 사장님 표정이 말 말리는 표정인데요 간이 하실래에 목에 피나게 탄력이 이것도 한잔하시고 바보여 기대가시고 MC민 지급인가요 농탑이야 농탑 그냥 넘어가시고 뭐가 문제요 저 놈 아깐는데요 누군데 쟤 근데 근데 보다 맛있는 건 순대요 3장 푹 찍어가가 먹고 양파도 하나 사 내장은 허파로 달라고 하자 가라 기쁘게 하나필래 하나필래 뭔가 답답해 보여 너 어때 하나필래 다 맞길래 오늘 내 기분을 너와 내 운에 담았길래 하나필래 하나필래 뭔가 답답해 보여 너 어때 하나필래 다 맞길래 다 맞길래 오늘 내 기분을 너와 내 운에 담았길래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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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둘은 좋아 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새래개도 우리 인주와 담배나 빨고 잡네 어 안녕하세요 형사 3 조민광씨 조카 시발 조카 시발 조카 시발 하하하하 이번주 양양... 양양 어땠어요? 양양 어땠노? 왜 시골det finden vos? 양양 어땠노? 고압 kto